이제 모임 갔다 오느라 네 오늘 좀 이제야 좀 시작을 하게 됐구요 좀 천천히 좀 해볼까요 어차피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속도를 일반 모드로 했더라구요 빠른 모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아 아 연말연시에는 대중교통 음 그리고 일단은 좀 먹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아까 칼로리를 좀 많이 빼고 왔는데 음 칼로리를 겁나 많이 뺐어요 하지만 칼로리를 겁나 많이 뺐어요 하지만 하 내가 먹는 그 칼로리하고 또 다른 칼로리가 있죠 음 그래서 이걸 꺼내서 역시 역시 이거예요 김어치롤 오늘은 크림이 깔끔하네 그치 고마 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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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ㅎ 제일 나는 내가 이게 속도 빠른 모드가 있거든 이렇게 건널게요 이게 다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많아졌으니까 열차를 하나 더 넣을게요 이제 이게 난감해지네 사모전 열차 노선 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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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노선을 수정을 할게요 여기를 빼고 사후선동 이거 늘리고 이제 순서대로 넣을게요 이렇게요 채팅방이 없으신 분들 어서오세요 진짜 이거 일단은 노선을 좀 이렇게 단순하게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노선 일단은 노선 일단은 노선 확실히 이젠 우리만 루피아 님 루피아 님 루피아 님 루피아 님 루피아 님 이쪽으로 넣을게요 지금 빨간색 노선 겁나 기를 해주고 있어 이게 결론은 언젠가는 순환이 필요하거든요 도시별로 지하철 노선을 모의로 깐 게임이에요 스팀에 있어요 이거 나온지 꽤 됐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대정령님이 그 방송에서 알려진 게임이죠 야 쪼련댔다 생기냐 야 너 일로 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연결하고 어 당연히 교차입을 여기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아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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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결하고 결국 여기 여기 이제 매네튼 섬 순환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밀려올리고 좀 분산을 시키자 좀 분산을 시키자 와 난감하네 오 잘 됐다 이렇게 이어 아 다리가 없구나 지금 다리를 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노선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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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다리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이어게요 다리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이어게요 다리가 없어서 고육지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자 아 그리고 이렇게 바꿀게요 일단 다리가 없어서 고육지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순환도 이어 이게 순환이 여러개 있긴 해야되겠다 와 열차가 안들어 아 이거 북은 무섭다고? 그리고 여기서 노선 하나 줄일 때가 왔어요 이게 노선 단축의 사유는 다리가 없어 일단 다리가 없어서 이걸로 갈게요 일단 다리가 없어서 이걸로 갈게요 와 저 모양은 실화니? 이어가 이걸로 맡겼죠 일단 교차액을 하는데 교차액을 이루어 가고 이거를 이렇게 뺏겨 이렇게 이렇게 뺄게요 아 진짜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뺄게요 야 이거 반칙하지마 아... 안 와 야 너가 이리로 가고 빠질게요 아... 근데 아마 이거 비금이 좀 아마 무섭기는 할거에요 지금 이 상황에 사실 우선 하나 더 있기는 좀 그래 지금 일단은 추가할 다리도 없구요 아... 아... 근데 다리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한번 다리를 내가 줄여볼게요 이렇게 하고 스탑 아니다 얘가 이리로 가기로 했지 그리고 얘가 이리로 오고 보라색을 좀 줄일거에요 그게 왜냐면 지금 다리를 좀 줄여야될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섬 안에서만 순환하는걸 만들게 이 섬 안에서만 순환하는걸 하나 만들고 그러면 녹색을 지워도 되고 이리로 가고 이렇게 보라색 너는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지금 다리를 두개를 벌었잖아요 그거는 여기 빨간색을 좀 줄이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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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오렌지도 여기 이렇게 좀 순환하게 좀 깔끔하게 만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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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란색 여기까지 연결하고 녹색을 아니다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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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아니지 교차역을 여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 다리가 여태까지 두개죠 그럼 다리가 이제 두개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일단 가봐 일단은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빨간색이 너무 많은데 빨간색을 지금 빨간색을 한 대 감찰해놨어요 지금 노선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가고요 노선 모양이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한번 이렇게 겹치게 바꿔보고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다리를 좀 맡길게 이렇게 이렇게 일단 이렇게 가볼께요 하시는 데까지 터넌 터널 여기 하나만 더 넣자 다리를 나머지 다리를 하나 보려할게요 나머지 다리는 좀 하나 사망을 보고 결정할게요 지금 다리가 하나밖에 안 남아서 지금 다리가 하나밖에 안 남아서 다리를 맘대로 넣을 수가 없어 다리를 맘대로 넣을 수가 없어 다리를 맘대로 넣을 수가 없어 잠깐 여기서 터넌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걸로 이을 수가 있죠 그리고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쪽으로 이을게요 여기가 이렇게 형님의 다리가 좀 하나밖에 없긴 한데 남은 다리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거를 내가 다리를 알아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쪽이 수요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다리! 오! 이쪽에 다리 하나 놓을게요. 바로 하나. 그리고 아니다. 너는 일로 가. 아니다. 약간 모양이 안좋다. 일로 가. 그리고 이렇게 교차액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리 하나 놓자. 아니다. 너 일로 놓지 말고. 일로 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좀 약간 선형을 좀 이쁘게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잠깐만 이거를 일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 네. 그리고 지금 오렌지가 열차가 두대고 열차 다리 파란색이 하나 좋고 열차 다리 파란색이 하나 좋고 그리고 다리 그리고 너는 일로가 그리고 일로가 열차 다리 다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가보고 싶어서 여기를 줄일 수 있지 이렇게 열차, 다리, 열차, 다리. 열차, 다리, 열차, 다리. 왜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반대구. 지금 보라색도 열차 두 대구, 노란색도 열차 두 대구. 노란색도 두 대, 녹색도 두 대. 지금 다 두 대씩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놔보고 싶은 데가 있어. 이렇게. 열차. 이제 김차. 여기 있다. 그리고 어디다 여자로 하나 확대할 거 같군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태울 수가 있죠. 열차. 깽차.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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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굳혀 주발터 노란색을 열차 한대 더 줄게요 네 주황색 어떻게든 200점을 채워야 되거든요 네 주황색 네 주황색 네 주황색 아 이거를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다리 떽이잖아 하나 더 놔 아 그리고 열차 백차 이렇게 가고 아 다리가 없구나 다리 왕비라 그리고 여기다 하나 놔주고 객차를 어디다 하나 확장할까요 다리가 하나 하나 붙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를 연결시켜 이렇게 이렇게 마보야 음 하 와 이것도 군대 은근히 시간까지 잘한다 열차 주가 그리고 다리 열차 어디디디디를 만들어주는군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리가 더 있죠. 다리가 더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어... 그리고요. 이렇게 가고 약간 모양을 좀 예쁘게 이렇게 아 안돼. 다리가 한 개만 들었어. 그래도 이정도면 좀 예쁘지 않나? 스마니 이쪽 이쪽 그리고 이쪽 이렇게 시계에요. 수단이 이렇게 세 개고 지금 딱 몇십 원째 시작했냐 여기부터 시작했고 이제 100점 넘었어요 다리를 하나 줄이는 방법이 있지 가면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건널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리로 갈 수 있고요 이리로 가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길을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아니다 얘를 이렇게 가자 얘를 빼고 얘도 여기서 빼고 얘를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이제 줄이면 돼요 여기까지는 가자 그러면 객차 여기다가 객차 하나 넣어주고 갈 수 있지 고맙습니다 요방이야 여긴 하나도 겹치자 그리고 이렇게 가고 파란색을 일로 갈게요 되게 막 꾸모꾸모 탔다 순환이라고 ㅜㅜ 그 녹색 분산 좀 할게 어 얘를 이렇게 갈 수 없겠다 그 수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각 도형별로 골고루 가야 되거든요 숙도 좀 올려 볼게요 이제 숙도 올리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제 잘 가지않아 어 얘를까지만 가 자 객차로 어디다 붙여줄까요 여기다 객차 붙여주고 그리고 그리고 어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뭐... 뭐... 오... 얘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오... 이렇게 가고 이럴수가 바꿔 바꿔 다시 와요 이리 갈게요 자 200 갈 때까지 이리 뽑을게요 그래도 이정도면 이쁜거에요 이 정도면 이쁜거에요 열차 이 정도면 이쁜거에요 이 정도면 이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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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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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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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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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